본문으로 가세요. 오늘 제목을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쟁 수행에 관한 법률. 이거 그래서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추워서 안 오신 건 아니고. 이거 신명기 20장의 설교 제목이 전쟁 수행에 관한 법률이에요. 참, 뭔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할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도 아니고, 지금 전시도 아닌데 전쟁에 대해서, 뭐를 성경에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명기는 설교죠. 신명기 설교인데, 그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게 표현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10개 명이죠. 10개 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몇 개 명이에요? 6개 명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6개 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주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개 명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 해석 중에 하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무슨 전쟁에 대해서 말하냐고? 살인하지 마라, 생명 귀히하기라. 그 개 명 중에 여기에 교훈이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안 된 건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게 되면 생명의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서 어떻게 하라, 이런 전쟁 가르치는 군사학교의 그게 아니고, 생명 존중력이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전쟁에 관련된 법률이다, 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쟁 자체가 왜 성경이 기록될까? 끔찍하게 전쟁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성경에서. 전쟁은 없다, 이래야 되는데. 전쟁을 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왜 할까?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중에는 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쳐들어가서 남을 약탈하고 빼앗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 그리고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재산과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다음에 교회를 불지르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 잡아먹으세요. 그러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재산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어휴, 답 바꿔하세요. 답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들을 다 막 해치고 잡아가고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되죠. 교회를 문 닫고 분질러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순교예요? 그건 순교가 아니죠. 가서 항의하고 싸워야 되겠죠. 교회를 보존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하도록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룩한 전쟁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전 시간에 우리가 집회 때문에 쭉 끊어졌는데 전 시간에 뭐랬는가 하면 아주 소수의 준비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측 전쟁을 이뤄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중이떠 어중이 오는 걸 하나님 원치 안 해. 기도원의 300 용사가 유명하지 원래 기도원의 용사는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 와봐야 싸움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만약에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우리 잘났네 그럴 거예요. 나 잘났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 아니야. 너들 다 가라. 겁나는 사람도 가고 준비하는 사람도 가고 그 다음에 집 짓고 낙성식 안 하는 사람도 가고 그 다음에 약혼 해놓고 결혼식 못한 사람도 가고 다 가라. 그래서 다 빼고 나니까 얼마? 300명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에 소수를 가지고서 온전한 사람들 통해서 전쟁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쟁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이뤄나가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뤄나간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용감했어. 우리가 아주 잘 싸워서.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도 골라내는 거. 그게 이제 전쟁에 관한 거. 징집할 때 그거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무조건 싸우지 마라 얘기죠. 일단간에 화평을 선언하라.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뺏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자. 그렇게 되면 되는데 만약에 화평을 거부하면 싸워야 돼. 싸워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다음에 여자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노동력이니까 살려내고 그다음에 곡식이나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도 다 전리품으로 얻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인도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라 해서 지금 IS 이런 데서 테러 하잖아요. 그냥 군인도 아닌데 가서 민간인 그것도 관광하는 사람한테 가서 폭탄 던지고 자폭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해라. 싸우진 말고 우리가 서로 간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자. 그게 답입니다. 그게 인도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 했어. 그래서 우리 안 싸우겠습니다. 그럼 안 싸우겠으면 너희들 증거를 내놔라. 라고 할 때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부역을 해야 돼요. 부역을 해서 일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평화롭게 지낸다고 하는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아니하고 막 가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저항을 하면 그러면 물러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쟤네들이 싸우려 하니까 그냥 우리가 도망가야 되겠다든지 쟤네들이 싸우려 하니까 그러면 선을 거가지고 이렇게 너는 여기 살고 우린 여기 살고 같이 공존해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백성을 아주 짓밟으려고 하면 가서 응징해서 그건 쳐보셔야 된다. 아멘. 그런데 마구잡이로 쳐보시는 게 아니라 평화하려고 하면 평화를 받아주라 얘기죠. 항복하려고 하면 항복 받아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잔인하지 않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은 바로 인도주의적인 정말 인간을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처사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응당 감당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하되 평화를 하되 싸움이 필요하면 싸움까지라도 우리가 감당을 해가지고 전쟁까지라도 감당을 해서 그 평화를 쟁취하고 그 평화를 지켜내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신앙적인 이 모든 유산들을 보존하는 그런 일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야 이스라엘 너희들 항복해 겁나지 항복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스 사람들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조공도 바치고 모도 바치고 다 바칩니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히타 가운 중 틀어도 돼요. 날 추운 날이니까. 그렇게 돼서 그렇게 굴복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뭐냐면 반대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의 처자식도 다 죽고요. 우리의 재산도 뺏기고요. 노예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그거를 엎었죠.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를 질법는다면 싸우겠다. 그래서 다윗이 물멧돌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 흘려 싸우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그거를 감당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지 우리를 지켜나가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뺏기고 약탈당하는데 반대현상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아멘. 예수 믿어라. 구원 받는다. 믿어야 되겠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싸우겠다 하면 우리를 공격해온다면 도망가서 안 된다. 적극적으로 싸워서 우리의 것을 보존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고 쟁취해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의무가 있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16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법이 있는데요. 16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요거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이게 보니까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은 얘기는 전멸하라는 얘기죠. 전멸. 다 죽여서 없애라는 얘기죠. 이거는 앞에 거랑 다르죠. 화평하라는 얘기하고 전혀 반대 얘기죠. 자,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 일곱 족속들, 가난한 족속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일곱 족속들의 이름이 나와요. 해족속, 아무리 족속, 가난한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마라. 100% 다 없애버려라. 이게 진멸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진멸법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났죠? 가서 화평해라. 우리 사이좋게 지내.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위협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항복하고 의무를 다해라. 그럼 우리가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 만약에 거기에 안 하고 전쟁을 하겠다면 우리도 싸우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화평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100% 다 진멸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오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다 죽이라고 했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다 없애라고 했다. 아주 그냥 진기스칸 지나갈 때 몽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할 때 싹 쓸어버렸다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아주 잔인하게 모든 것을 다 죽이고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쟁을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차이가 못 가요. 이 차이는 여기에 있네요. 기업으로 주는 땅에 있는 민족들 일곱 가난한 족속들이에요. 가난한 족속들에게 대해선이 가라졌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진멸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이고 잘 살자. 우리 서로 간에 그럴 필요 없다. 우리를 해치지 마라. 그런 뜻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저쪽에서 항복을 하더라도 항복을 받아주면 안 돼. 이게 이제 여우수화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우수화가 딱 가는데 한 번은 기부원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가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어디서 멀리서 왔냐 했더니 우리 보세요. 신발이 다 지금 낡아서 달았잖아요. 그리고 포도주 준비해온 게 이 포도주 자루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훼손되고 할 정도로 우리가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아니라고. 이러고 거짓말했잖아. 그래서 여우수화가 성급하게 그래 그러면 살려줄게 살려줬잖아요. 그게 여우수화 실수거든요. 여우수화 실수라기보다는 기부원 사람들이 너무나 잘한 거죠. 너무나 잘한 거죠. 살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고 둘러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진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족속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다 죽여 없애라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를까. 한쪽에서는 화평하라 했는데 여쪽에서는 다 죽이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리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거 아시겠죠. 가난이라고 하는 욕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사는 데는 어디예요. 가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난한 땅 줬으니까 들어가라 해서 가난한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수화가 여기 들어가서 전쟁하잖아요. 전쟁할 때 해당하는 가난한 땅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화평하자 하면 화평을 받아줘야지 왜 그렇게 또 다 죽이라고 굳이 하느냐 성경이 이 얘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18절입니다. 다같이요.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나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영어께 범죄하게 할까 자기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화평하자 해가지고 화평해서 살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증한 일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많아 바할신 몰렉신 온갖 신들이 다 있거든요 그 가증한 우상 숭배를 너희에게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는 이겨서 가난한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우상 숭배를 배운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했어요 이놈 그러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우상 숭배를 가르쳐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자 하더라도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된다 말로는 사이좋게 지내는데 나중 가서는 결국에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한테 전수해준다 얘기죠 그러고 하나의 근원부터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뿌리부터 뽑아버리라 그러니까 예방 차원입니다 예방 차원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하다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영혼이에요 영혼 가난한 사람들이랑 상거래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요 물건도 서로 주고받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다 진멸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우리하고 잘 지내자고 했을 때 우상 숭배를 버리냐 하면 이 영적인 것은 버릴 수가 없어요 뼛속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뼛속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너희들이 용납하고 그냥 이렇게 물건 주고받고 혼인하고 이렇게 살면 나중에 물건 주고받고 혼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헌법 1호 헌법 1호가 위반된다 그게 불받아 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 잘 살아보자는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일 우리가 우상 숭배에 물드는 일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살려두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상 숭배 하더라도 쟤네들은 우상 숭배 하는가 보다 라고 하니까 가르쳐주지도 않고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겠죠 지금 같으면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뭐 올려가서 하면 전세계 다 보잖아 싸이가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니까 전세계가 다 보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영향을 덜 받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사람들 저쪽 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 하더라도 우리랑 뭔 상관이냐 거기까지 가서 다 진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계를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과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이고 우상 숭배 때문에 국경 밖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진멸하고 하는 것은 과하다 그런 면에서 인도주의 입법을 적용한 거고 이 가난한 땅에 있는 이 족속들 얼굴을 매일 마주대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그거를 용납해가지고 놔뒀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우상 숭배 빠져서 당한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자에게 강요하는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강요를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또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물드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힘이 세면 이스라엘에게 그럴 거예요 블레셋이 힘이 셌잖아요 블레셋이 다윗 때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전까지만 하더라도 블레셋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거 섬겨 그러면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 영향을 받죠 우상 숭배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이 세요 힘이 센데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괜히 부러울 수가 있어 괜히 부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보는데요 점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니들 점을 쳤는데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한테 와 라고 우리를 끌어갑니까 그런 점쟁이는 잘 없죠 지금 세상에는 그렇죠? 힘이 세 가지고 우리를 교회 못 가게 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은 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흐물흐물 하잖아요 대학교 원서를 나야 되겠어 지금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미달이 있어요 미달 지금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1분 전에 미달이 되더라도요 1분 동안에 그게 몇 대 1로 폭발할 수 있어요 기다리다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니까 상황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잘 그러니까 간혹 가다 진짜 미달이 나요 서울대학도 미달을 알 수 있어요 눈치 보고 있다가 못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지게 되면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아간다니까 원선해야 되는데 혹시 미달 나는 과를 아세요? 그러면 점쟁이 점쳐준단 말이야 이런 사람 챙겨날 수 있어 이사 가는데 그래도 어디로 가야 될까?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잖아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혼나잖아요 믿음으로 아무데나 가라 이러게 되니까 아 목사님은 그러시냐고 이래가지고는 그거 가르쳐준다는 사람들 가잖아 가르쳐주는 사람이 뭐냐? 도사지 도사 그런 사람들 말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떨 때 보면 강요당에서 이렇게 우상승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약해지게 되면 괜히 저거 하면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따라가서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우상승배에 강요를 당하거나 혹은 우상승배하는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저거 뭐가 있어서 그럴까라고 따라가는 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근본이 망가지잖아요 근본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화평하는 인도주의법이 우선이 아니라 진멸법이 우선이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영혼의 목적이 뭐가 있는가 그것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이유예요 우리 영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한 민족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몽고의 지배를 우리가 조금 받았어요 몽고 지배 그러면 몽고풍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몽고풍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는 그냥 세종대왕이 불쌍해가지고 한글을 했으니까 우리말 쓰고 있지만 안 그러면 다 한자 아니면 우리가 의사표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도 한자 변기하자 하잖아요 병행으로 쓰자 하잖아요 그 말뜻을 좀 알라고 그러면 한자표육을 해야지 제대로 알지 안 그러면 말뜻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순한글 세대들이 굉장히 그게 어휘력이 떨어지고요 표현하는 수단이 굉장히 얕아요 그래야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그 뭐야 이모티콘이라고 그러지 그냥 카톡 주고받을 때 화난 거 웃는 거 이런 거 하나 보내지 수준이 옛날 같으면 시 한 편 써서 보낸다 이렇게 수준이 엄청 낮아져요 지금 말뜻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아무리 우리가 한글이 좋지만 100% 한글만 가지고 우리의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한자 표기가 안 되면 혼란은 거의 다 한자 표기되잖아요 거의 다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대만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대만이 종족들이 열어지거든요 그런데 실권을 잡고 있는 것은 저쪽에 대륙에서 공산당에 밀려서 장계석 넘어갔을 때 그 한족들 그 사람들이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대만이라는 데는 동남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 대만 산족도 있고 그다음에 월남이나 이런 남방 계통의 사람들도 와 있고 섬나라니까 그런 거지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이 고가 살지 않겠죠 대륙이 좋은데 무슨 섬에 가서 합니까 옛날에 그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민족이 섞여 있고 문화가 막 이중삼중이고 섞여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만을 가보시면 이게 완전히 본토 중국이랑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일본풍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갔는데 그러더라고 대만에서는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일본 유학 가는 걸 제일 부러워한대 일본 지배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본이 높은 나라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일본이 막 휘절대 전쟁하고 갈 때 그다음에 뭐냐면 일본에 유학을 못 가면 그래도 한국에라도 유학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래전에요 그러니까 거기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은 어떠냐 필리핀은 더죠 필리핀은 필리핀은 스페인도 받았을 거고 최근에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 혼혈 굉장히 많다니까요 혼혈이 많고 우리 생각에는 뭐냐면 우리는 단일민족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쪽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 혼혈되고 섞이고 해서 문화가 섞이고 해서 그래서 많이 섞일수록 좋은 거죠 필리핀 사람 없죠 많이 섞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를 들면 스페인 섞인 게 좋다 그러면 그다음에 일본이야 요즘 한국 사람들 가서 뭐 되는지 많이 하잖아요 필리핀 가서 커피 하는 거 이래가지고요 종자는 한국 사람인데 뿌려놓고는 도망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래가지고 사회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단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래요 그럼 뭐냐 그쪽에서는 그거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해 많이 섞였잖아요 섞인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그걸 받아들이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진멸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싸우지 말자 오케이 받아들이라 그게 멀리 있는 민족에 대해서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웃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제지로 우상 숭배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거 문화적인 거에 영향을 안 받으면서 이겨나가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거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뿌리부터 없애는 철저하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기초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이 진멸법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성경을 이해하시면 아 이 뜻이 그런 뜻이고 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 했대 이래버리면 이게 어디 가서 그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멸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유익과 거기에 예속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어체계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당시로 보면 이렇게 그렇게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의 문화가 인류문화예요 말하자면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미 예를 들면 철기문화가 다 된 거예요 철기문화 철기문화가 다 된 건 뭐냐면 군인들의 무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농사가 괜히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농사가 주소 먹는 거 수렵시대죠 채취시대죠 그거 가고 나면 석시대로 가잖아요 신석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돌 있죠 돌 문화재 발굴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돌이 나왔는데 돌로 쟁기를 갈았어 그러면 농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쇠 있잖아 쇠 쇠로 된 쟁기를 가지고 갈았어 그러면 그 기술이 몇백 배가 향상이 된 거죠 가나안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출신의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리고 애국에서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상위층에 속한 할아버지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고 이러는데 눈 뜨면은 가나안 사람들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좋고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게 굉장히 풍요롭고 하기 때문에 어리버리하면 첨부 다 뭐예요 저거 좋은데 저거 좋은데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뿌리를 내려서 거기다가 존재같이 정체성을 침우려고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을 화평하지만은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화평해서 뒤섞여가지고 시집 안가가고 저 사람들을 섬기는 우상숭배 따라고 하면 니들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법 속에는요 얻은 거에 대해서요 모든 것을 공로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정말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것을 처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물에 인해가지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아간의 죄 있죠 아간의 죄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여류구성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내놓으라 했어 그랬더니 전리품의 일부를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다 숨겨서 묻었단 말이에요 감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데리고 아골골짜기 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해서 아간이 죽잖아 그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여류구를 쳤을 때 여류구를 다 진멸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리품은 누구한테 갖다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자기가 소유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신화산의 토하고 은 이런 거 눈이 멀어가지고 갖다 숨겼잖아요 그게 뭔가면 하나님께 헌신이 안 된 거죠 진멸법은 정말 적을 쳐죽이라고 하는 법인 동시에 우리가 얻은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만 바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는 하나의 헌신의 표입니다 이거 안 한 게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아고를 짜게 해서 돌맞아 죽은 거는 물건을 훔쳐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해서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해야죠 한눈 팔고 진멸하라 얻은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다 내놓고 바쳐서 헌신하라 얘기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진멸만 했지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전쟁 중에서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19절에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 성 안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를 어떻게 다뤄라 첫 번째 뭐였어요? 인도주의적으로 화평해봐라 두 번째 뭐예요? 가난한 족속들은 화평이고 뭐가 없다 다 진멸해라 두 번째 진멸법이죠 세 번째 그 나무를 어떻게 다뤄라 19절 말씀인데 19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마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여기 19절에 보니까 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성 안에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나무가 있어 나무 나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마라 그러니까 나무를 베지 마라는 얘기죠 나무 베지 마라는 얘기죠 진멸법에서요 사람들은 사정없이 다 죽이라 했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나무는 베지 말고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안 가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이라 자 여기서 여기서 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라는 거죠? 열매가 있는 나무라는 걸 알겠죠 그냥 잎사귀만 있는 게 아니라 먹을 거를 주는 나무 유실수 과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과일 굉장히 먹는 문제는 뭐냐 생명의 문제죠 만약에 전쟁하러 가서 있는 나무를 다 뱄어 베고 나면 어때요? 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무를 베지 마라 진멸법에서 제외시키라는 얘기죠 이유 뭐예요? 먹을 거다 먹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야 그건 너희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하고 연관된 건데 너희를 살리는 나무라는 얘기죠 나무를 베는 행위는 너희들을 죽이는 행위고 이 나무를 살려서 유실수 과실수를 살려내는 거는 먹는 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이 나무 베지 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명 살인하지 마라 그 뜻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그랬죠 아무리 먹을 거라도 아무리 먹을 거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바나나 이게 있는데 이거를 먹기 위해서 나무를 안 뱄어요 그런데 사과가 말하기를 사과가 말하기를 내가 맛있으니까 나를 먹으세요 그런데 나를 먹는 사람들은 다 가서 우상승보를 해야 됩니다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만약에 사과가 그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고민스럽죠 바나나가 말합니다 나를 먹으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가서 우상승보를 해야지 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고 덤비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수목이 사람이냐 말은 뭐예요 지금 이 과실수가 사람이냐 나무는 우상승보를 하라고 그러고 우리 영혼을 해치는 일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살려두면 한다 말입니다 간사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두고 하면 뭐죠 서로 간에 물건 주고받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명품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못 가라고 하니까 너는 비밀이 뭐냐 했더니 우리는 우리는 바할신을 섬기고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개종해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두면 어때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심어놓은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 보고 가서 야 너 사과 좀 먹을게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조건이 우상승보를 하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거 우상승보를 할 리도 없는 거고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첫째는 먹을 걸 준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해를 안 끼친다 무슨 나무가 영적인 해를 끼치냐 우상승보를 하라 말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무를 벨 필요가 있는가 나무를 베는 행위는 결국에는 먹을 것도 없게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사람도 살리면서 영적으로도 해가 안 되는 나무니까 그거는 충분히 보존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무들을 살린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생태환경이죠 생태환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보면 그 나무 중에 열매가 있잖아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보셨어요? 진짜 보셨어요? 사과나무? 사과밭에 가보셨어요? 뭐 이왕엔 늦었는데 손 한 번 댑시다 사과밭에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사과가 빨갛게 익었을 때 사과밭에 가보신 분 막 따야 될 때 아 많으시네 아까 책 30분 손 들려 할 때는 안 들더니 뭔 사과밭은 그렇게 갑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과밭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귤의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나잖아요 제주도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귤 재배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온도가 자꾸 올라가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서귀포 남쪽으로 이렇게 경계선 거가지고 중간 남쪽으로 하지 그 위쪽으로는 온도가 안 맞아서 귤 잘 안 돼요 그래서 서귀포 쪽으로 가면 귤밭이 많은데 귤밭 중에서도 귤 수확할 때 지금 수확이 됐겠지 아마? 가을 겨울 철 들기 하잖아요 그때 귤 노랗게 익었을 때 귤밭 가보셨어? 농장 말고 버스 타고 지나가다 쓰는 농장 말고 진짜 귤밭 가보셨어? 가볼 리가 없는데 가보셨다네 또 제주도 사람이라고요? 여행 가서 본 거는 농장이라니까 농장 길거리에 있는 거 조금 보는 거 그거는 제대로 못 보신 거야 한 저기 저 서귀포 도로가 있으면 중산간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오름오름 이렇게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쪽에 보면 귤밭들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런 귤밭 보셨냐? 그 얘기지 지금 차 타고 가다 보는 거 말고 그거는 올레를 가야지 돼 올레 가서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걸어요 귤밭 따라서 그거 가보면 진짜 귤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요 대단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먹을 것도 주지만은 굉장히 생태적으로 볼 것도 제공해 주고 환경 예를 들면 뭐죠 결국에는 먹는 문제를 떠나서 그 이상의 것도 많아요 나무가 많으면 유실수가 많으면 뭐예요? 공개에도 좋겠죠 경치에도 좋겠죠 다 좋은 거죠 거기에다 열매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특별히 진멸이 아니라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을 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숲이 있어야지 우리 사람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게 됩니다 숲이 있어야지 그래서 좋은 도시는 무조건 나무가 많은 도시가 좋은 도시예요 그리고 아파트 짓는 현상들은 그렇게 좋은 고급 주택은 아니에요 여기에 나무 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조림, 조경이라고 하는데 큰 말 20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요래요 나무들이 원래 다 나무밭이잖아 다 베가지고 그러니까는 많은 부분 환경이 오염되고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죠 나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아멘? 나무를 많이 심으세요? 나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이 파괴되고요 결국에는 그게 뭐가 오게 되냐면 이런 게 오게 됩니다 사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못 살 때는 우리나라에 황사가 안 와요 중국 사람들이 못 살 때는 황사가 오다가 덜 와요 그런데 지금 황사보다 더 무서운 게 와요 미세먼지가 와요 황사 자체가 사막화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기온 변화로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만 나무를 베는 쪽으로 가니까 사막이 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잖아요 지금 중국에 나무 심어주러 가잖아요 황사 막으려고 안 하니까 먹고 살게 바빠가지고 나무 막 뱉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식목하기 전에 우리나라 전부 다 막 뗄까 만다고 나무 다 베버려져 황패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막이 일어나게 되고요 홍수가 온다 홍수 홍수가 와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더라도 흡수할 땅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면은 흡수를 못하니까 흙탕만 우둑둑 내려가면 나중에 뭐요? 순식간에 감이 범람해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화 그다음에 환경오염 지금은 미세먼지까지 오잖아요 중국에 환경 보존이 안 된 상태에서 베이징의 먼지가 그냥 날라오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와가지고 다 마시면 죽는다 말이에요 지금 병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 뭐하고 관계됐냐면 환경인데 환경 중에서도 제일 나무하고 관계된 겁니다 비가 안 와도 견뎌내는 것도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비가 오도 견뎌내는 게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실서는 진짜 귀한 거죠 귀한 거죠 우리 올리브 저기 올리브 올리브를 뭐라고 그러죠? 직용력은 뭐라고 그래요? 올리브유라고 그래요? 그게 그리스 같은 데서는 정말 그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무인 동시에 유실수인 동시에 또 산업인 동시에 온갖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를 갖다가 다 빼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홍수 나고 사막화되고 뭐 다 망가지는 건데 굳이 사람도 아닌 사람은 우상승배를 모방시키거나 우상승배를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은 굳이 나무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바라 미래를 나무 하나를 심어가지고 유실수가 돼가지고 이게 건강하게 우리한테 작용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한 세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전쟁하는 기분에 그냥 나무도 다 빼버려 가면은 다음 세대는 뭐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로 이게 유실수가 아닌 경우에 그냥 나문데 전쟁이 필요한데 전쟁 물자로 쓰는 거 배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유실수이고 과실수이고 근데 필요도 없는데 마구자벨의 배는 진멸법에 해당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오늘 이 전쟁에 관한 얘기는 뭡니까? 전쟁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얘기죠 생명에 관한 얘기는 뭐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라 그중에 생명을 존중이기고 사랑해라 그러려면 우리가 생명을 빼앗기거나 뜻없이 우리의 영혼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득불 화평하자고 해봐라 화평하면은 그냥 살아라 화평 안 하면 뭐예요? 싸워라 만약에 화평하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젖먹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것이 명백하다면은 아예 진멸해버려라 그런데 진멸한다고 기분 내키는 데 해가지고 과실이나 이런 나무 같은 것도 마구잡이로 베가지고 황폐화시키는 것은 이 진멸법의 뜻이 아니니까 하지 마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섬겨라 생명을 존중이하기라 근래하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때도 싸워야 되겠고 어떻게 싸우더라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는가 그 뜻이 명백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섞여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이 필요해요 필요할 때는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래야 필요하지 않는가에 관해서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혜택에 관해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싸울 것은 싸우고 분별해서 생명 존중이하길 줄 아는 하나님의 축복의 개명이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영혼 속에도 다 자리 잡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into the next part of the week we will be able to represent think we'll have to be able to we will be able to help but we will have to help we will be able to help